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월터 디즈니 회사의 회장으로 2020년도 초까지 15년간 재임했던 로버트 아이거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의 우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는 동안에 이렇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서로가 신뢰관계를 이렇게 굳건하게 맺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사람은 언젠가는 다 떠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예와 하나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314쪽을 보시게 되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성공을 만끽하는 순간마다 나는 그와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월터 디즈니 회장을 지냈던 로버트 아이거입니다. 상상 속에서 그와 나누는 대화를 멈출 수 없는 만큼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2011년 여름이었다. 스티브 잡스와 그의 아내 로렌은 LA의 우리집을 방문해서 우리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스티브 잡스의 병세는 말기에 이르러 있었고 형편없이 수축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겉으로 보기에도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를 우리가 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기력이 없어 보이고 목소리는 낡고 거칠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 부부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다. 수년 전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를 자처하고 싶은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와인으로 축배를 들었다. 우리가 해낸 일을 좀 보세요. 그가 말했다. 두 회사를 구한 겁니다. 우리 네 사람은 모두 눈시울에 적셨다. 그것이 바로 가장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의 스티브 잡스였다. 이렇게 외관으로 보면 스티브 잡스가 아주 냉액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런 인간적인 일면이 있었구나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픽사가 디즈니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번창했고 디즈니는 픽사의 합류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확신했다. 나는 픽사 인수 계획을 실천에 옮기던 초기에 나눴던 대화와 처음 그에게 전화를 걸던 순간에 긴장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고작 6년 전의 일인데도 아주 오래 전의 일처럼 느껴졌다. 이후 스티브 잡스는 내 인생에서 사업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아주 멋있죠. 사업관계로 만났지만 정말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주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와인잔을 들면 나는 아내 윌로를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윌로와 스티브 사이의 친분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티브는 젊고 자신만만하며 전도윤망한 애플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었고 스티브는 윌로의 오랜 친구였고 그런 친구가 지금 몹시 수척해지고 쇄약해진 모습으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내 윌로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2011년 10월 5일 그가 세상을 떠났다. 팔로엘토의 묘지에 치러진 장례식에는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의 간을 둘러싸고 사각형 모양으로 촘촘히 붙었었다. 스티브의 아내 로렌이 누구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를 떠나보내는 순간을 위한 주도문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수년 전 픽사 인수를 공식 발표하기 직전 함께 산책에 나섰던 기억을 꺼내놓았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은 회사의 법률 자문위원인 앨런 브레이버맨과 아내 윌로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한 적이 없었다. 그와 함께 산책했던 그 순간이야말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리라. 이렇게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뭔가 자취를 남겨야 되죠. 나를 한쪽으로 불러내던 좁서의 손짓, 넓은 정원을 함께 걸었던 것, 한쪽 팔로 내 어깨를 감사며 자신의 병실을 틀어놓는 순간 그것이 나는 물론 디즈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기에 내가 그 끔찍한 소식을 사전에 알아야 한다고 말하던 그의 모습, 철저한 솔직함을 지키고 싶어 하던 자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에 그때까지는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할 때의 감정까지 그날의 기억들이 추마등처럼 머리를 솟았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월드 디즈니사의 로버트 아이그와 스티브 잡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의 우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로렌이 스티브 잡스의 와이프입니다. 로렌이 나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날 저녁에 스티브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로렌은 그날 스티브가 귀가한 후에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해줬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간 다음 제가 스티브에게 물었습니다. 말했어요? 응 말해줬지. 그래 제가 이렇게 물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로렌과 나는 스티브의 무덤을 덩지고 서 있었다. 조금 전 자신의 남편을 땅속에 묶고 돌아선 로렌이 나에게 선물을 준 셈입니다. 이후 나는 거의 매일같이 그날 스티브가 했다던 대답을 떠올리며 살아오고 있으니 말이다. 제가 스티브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지 물었다니까요. 스티브 잡스의 아내 로렌이 말했다. 그랬더니 스티브가 이렇게 말했다군요. 응 아주 마음에 드는 친구야. 나 역시 그렇게 느꼈었다. 남자들 사이에 이런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이런 로봇 다이거 씨가 스티브 잡스와 픽사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인연을 맺어서 그 이후에 죽음을 앞두고 자신과 스티브 잡스에서 나눴던 그 사적인 기억들을 그려서 쏟아냈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공TV, 지오엔지 TV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 TV를 구독으로서 후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오엔지 공TV도 구독으로서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늘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계속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해 주셔서 회원도 가입하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